혼자 다 먹을 수 있지 않겠어 sten지 구멍이 등산 그는 줄기를 끊어 봐야해요. 그러면 그때 씻는 거거든요. 이물질이 있는 거고 저거를 골라 내주는 거예요. 통마다 이렇게 알갱이들이 붙어있잖아요 여기가 톡톡 터지는 그 부분이에요 아 식감이 저기서 나는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줄기 부분을 이렇게 톡톡 떼내요 알갱이는 안 자르고 안 자르려고 근데 저게 질길 때에는 손으로 하기엔 힘들어요 그럼 이제 가위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계란을 이렇게 볶아볼게요 손으로 눌렀어요 와우 폭풍놀이를 missed 손으로 그렸습니다 손으로 그려져서 이 양푼이가요 제가 드렸잖아요 파지자님을 저게 한 15년 됐을 거예요 15년이요? 왜냐면 제가 자취할 때부터 했으면 20년 됐겠네요 대박이다 그 귀한 거를 버리지 못해 두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지? 응 자취효비가 이름누라 진짜 왜 이렇게 자취효리냐고 제가 혼자 다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혼자 다 먹을 수 있지 않겠어 일곱한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아주 귀엽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고추장쥬